우리 온라인 커머스들이 중국의 알리와 태무 등 초저가 직구 쇼핑몰의 공습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물건을 두고서 중국 제품은 절반 가격, 심지어 10분의 1이란 믿기 힘든 가격을 내건 결과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면서 생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3월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내세우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청바지와 전기면도기가 7천원대. 믿을 수 없는 초저가입니다. 가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기인가? 싶을 정도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문구를 내건 중국 태무는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캠핑 갈 때 쓰는 충전기가 2만원에서 비싸게는 10만원 정도 하는데 태무에서 어플을 보다 보니까 7천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앱은 1위가 알리, 2위가 태무였습니다. 중국 직구액도 전년보다 120% 늘어난 3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직구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알리는 국내의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기간을 줄일 계획이고 수수료 제로를 내세워 국내 판매자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5개 국내 업체를 불러모은 간담회에서 이들은 안방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국 업체는 안전 인증 의무도 없는 데다 값품을 팔아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관세, 부가세 같은 세금 부분이 면제가 되고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가격 측면에서 한국 플랫폼에 비해서 좀 유리한 오히려 국내 판매자가 역차별을 받는 현실을 바로잡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정새민입니다. 기상캐스터